뭐예요? 이름이? 뭐예요? 이게 편한가 보다 편한가? 손 가까이 갖다 대면 또 막 간이랑 영통이랑 뭐고 이거? 버섯이네? 응 버섯도 있고 이게 크림 닭버섯 이거는 말린콩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라이브스로 콩이 맛있어진다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 맞다 맛있다 터키 스타일러 만드 뭐예요? 이름이? 호호호야 이거 뭐 넣은 거야? 밥에 밥에 멜지맥이랑 그리고 흰밥이랑 그리고 흰밥이랑 현미 현미 쌈장 만들어 먹은 거고 근데 얘가 교프트야 응 양배추 쌈에다가 아쉬운데 근데 얘는 또 한국식이야 아쉬운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피돌슨 아피돌슨 쌈하다 아피돌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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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응 쌈장? 응 쌈장? 쌈장은 맵네 내가 이렇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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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다 와 진짜 아니야 여기 예 어유 아피돌슨 왕 아니 좀 카카오톡 콩인가? 귀여워 말 걸어 댕겼네 그늘 아니야? 시커먼게 아니라 아니야 돈 받으러 왔죠? 돈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나에게 보낸 선물 응 되게 넓은데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한 명이 없는데 두 명이 없나요? 세 명 한 두 명만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? 오게돈 정신이동 시작 골라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괜히 나오는 거 아냐? 그런 거 같은데? 아 오일이 안 좋을 수도? 오일이 안 좋아 홍콩이랑 손상탕 피해가지고 하하 귀엽다 근데 한국의 어린이날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 저 또 학예회가 곁들어진 어린이날 아 저 앞에 애기들 신나는데? 귀엽네 귀엽다 이게 뭐야 인파인 들어오세요? 그녀는 곁들아 그냥 위해 어 인사한다 마오 짜둥 이거 편한가 보다 손 가까이 갖다 대면 또 막 핥겠지 편해 고양이야 나영이 이것도 15kg 커플 남신 이것도 15kg 그럼 똑같겠네 아까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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